네 잠시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대통령 위원회에서 모든 소설의 암정표현이 아단에 분해서 오바마의 이렇게 스포츠도 이렇게 많이 끓인 것 같아요. 대푸측으로 이런 주문을 주셨는데, 이동하는 도전은 오피라인입니다. 그리고 이 주제시장은, 도착하시기 위해서 5분 10분정도, 그래서 이런 기간이 오는 곳에 들어가서, 뒷붙이 오는 곳에 들어가서, 이 주제시장은, 이 주제시장은? 이 주제시장은, 이 주제시장은? 동영상 찍고 그 다음 동영상 찍어줘야 판매하는거에요?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